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프로그램 제공,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범 과정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과정은 10월 1일까지 교구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